가장 좋아하는 컬러감으로 저희가 준비해 드렸거든요. 금액은 동일하게 62000원 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컬러감들을 딱 보셔도요. 남자분들이 셔츠 위쪽에 안쪽에 다양한 입을 수가 있겠다. 보시면 이런 부분에 골 조직이 또 한번 쫙 한번 착홀 컬러는 들어갑니다.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입어보실 수가 있고 포인트가 되는 블루 컬러 가슴 부분에 입체적인 조직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가슴 운동 중 한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리고 블랙은 깨끗해요. 플레인 조직감 속에서 밑쪽에 포인트가 들어가고요. 멜란지 그레이 컬러도 어깨 부분에 또 한번 입체적인 조직감이 들어갑니다. 소재라든가 나머지는 똑같고요. 면 소재. 그리고 패턴과 약간 느낌만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남자분들은 사실 예전에 니트 입을 때는 안쪽에 어떤 소재를 겹쳐 입지 않잖아요. 까끌거려 두드러기 날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면 소재다 보니까 워낙에 부드럽고요. 힐링하고 몸이 노곤노곤 녹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어깨도 막 울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약간 이 부분에 또 한 번 안쪽에 실리콘 밴딩 처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튀어나오고 쭉 올라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좋았고요. 남자분들은 막 겨드랑이에 땀 나고 땀이 원체 많이 나고 보면 진짜 많이 나잖아요. 그렇죠. 면이다 보니까 땀에 강하고 상쾌하고요. 신축성 조직감 때문에 이 정도로 늘어나고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약간 펑퍼짐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슬림하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감각을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. 기장감도 중위까지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오는 기장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패턴 이런 거 중요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소재인 것 같아요. 면을 베이스로 면이 50% 이상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따도남처럼 좀 지적이 보이는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경품이 아니라 상품평 남기신 모든 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뒤쪽에 거실 수가 있어요. 거리가 있기 때문에 봄철에 여행 갈 때 크기도 제가 들어오서 한번 공개해드릴게요. 이 보스톤 백을 함께 드리는데 들기도 하고 어깨에 매기도 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행 가방이 또 하나의 확장 가방처럼 들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여행 갈 때, 놀러 갈 때, 나들이 갈 때, 아니면 운동 갈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기저귀 가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. 정말 운동 가실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양하게 다양하게. 상품평 남겨주시는 분들, 모든 분들께 런칭 기념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. 넓어요. 오늘 가방까지 거의 5종이니까. 네네. 지금 정립금 빼보시면 가격도 몇 리틀을 받아가시는데 5만 원대라는 가격이 지금 보여지거든요. 그렇죠. 저희 담당 MD가 저희한테 미팅 때 했던 이야기가 이 가격을 맞춘 건 기저귀라는 표현을 썼어요. 정말 저도 홈쇼핑 채널에서 면이 포함되어 있는 니트를 쉽게도 못 봤지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지만 그 안에서 가격을 이렇게 5만 원대 맞춰드리는 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. 겨울 내내 찐살들도 커버되고 지금 보시는 다채로운 컬러들이 다 포함되는 네벌의 보송보송 코튼 니트 지금 여성용, 남성용 다 쇼핑하실 수 있거든요. 남편 것도 이런 가격이면 정말 해두시면 너무 좋아요. 한 벌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. 한 벌당 금액대가 한 만 원대 얼마밖에 나오지가 않네요. 4종 전체를 6만 2910원에 가능한 조건이니까 쇼핑은 이럴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.